제이메스 주일말씀 행하는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10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질신 요하에게서로다 남다른 자가 되려면 뭔가 다르게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낙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사랑하여 자기 영과 육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육도 그에 해당하는 세계에 살게 되고 영도 그 세계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자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가까이 하게 되고 성기고 믿고 사랑하고 행해져서 자기 육과 영의 형상을 변화시켜 그에 해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도 아는 만큼 믿고 성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를 만든 만큼 거기에 속한 하늘나라에 그 이치에 갑니다 그러므로 매일 더 배우고 알아야 자기를 더 만들어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기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지금의 것을 배워 행해야 지금 잘 됩니다 예수님 때도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새 시대의 역사입니다 고로 보라 새것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하며 새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앞서가고 더 축복받고 살려면 자신이 얼마나 더 배우고 더 실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정성으로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각 쪽으로 돕고 사랑하시며 행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큽니다 각 사람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크게 받았으나 자기 정신 생각의 차원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해주신 것을 아는 차원을 보면 첫째 보통으로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예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돕고 보낸 자를 통해 도와준 것을 온전히 알아야 기뻐하고 더 온전하게 믿고 더 완전히 알고 행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은밀하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이 해주신 만큼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받은 것에 대해 영광 돌리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끝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십니다 활란 때도 주십니다 활란 때 하나님과 주가 더 행하십니다 그러니 더 찾아야 합니다 차원 낮은 자들과 뒤에 처져 사는 자들은 차원 높이 사는 자를 모르고 앞서가는 자를 모릅니다 거리가 떨어져서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받는 데만 만족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받고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희열을 느끼며 사는 데는 야박합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하여 얻은 것도 크지만 가정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더 얻게 되고 더 크게 얻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 성령 성자 메시아는 누구나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누가 더 좋아하고 기뻐하며 믿고 사랑하며 행하느냐에 따라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사랑받아 육도영도 더 잘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알고 더 행하기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한 것도 그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미쳐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행한 행위대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같이 행하지 않으면 이해 못하고 오해합니다 신앙뿐 아니라 운동선수나 정치가나 사업가 예술가 등 모두 거기에 미쳐서 하여 송구합니다 성공한 자들끼리는 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 미쳐서 따랐습니다 그들은 결국 천국을 건설하고 영혼이 살게 됐습니다 미친 자가 성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때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결국 밤과 낮을 쪼개어 왔습니다 낮은 빛입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밤은 어둠은 알지만 빛의 세계를 모릅니다 선은 빛입니다 선은 어둠과 악을 거쳐와서 어둠과 악을 알지만 어둠은 빛의 선을 모릅니다 구시대는 어둠입니다 새시대는 빛입니다 구시대는 새시대를 겪지 않아서 모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시대의 잠만 잡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춰진 보아를 발견한 자만 좋아 미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재산이 없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결국 사경을 헤매며 미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값을 구해서 그 밭을 삽니다 그를 보는 자들은 저놈이 미쳐서 저리 행한다 저 쓸모도 없고 메마른 땅을 산다 해도 밭의 보아를 발견한 자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의 입을 꿰매고 모사만 쓰고 갑니다 산을 넘어가면 그 고통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보아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보아이니 뜻을 행하여 황금빛을 바라며 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뜻을 펴면 사탄과 악인들은 그 시대와 세상을 잡고 악평하면서 힐문하고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편 49편 20절 종교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또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자기를 통해 감동시켜 해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육을 시켜 해주시기도 한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도 성령도 주의수도 함께하며 도우신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하여 도우시고 천사를 통하여 도우시기도 한다 도와주심을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다 그럼 돕지 않으신다 전지전응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울 것이 있으면 그 순간 무한한 방법으로 합당하게 도우신다 연구하여라 지난 날에 도와주신 것을 깨달아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너는 깨닫고 대하여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항상 도우신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그의 주인이 되어 도우신다 많이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필요할 때마다 강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신다 일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듯이 구하는 만큼 이루어주신다 변화가 없이는 다음 목적지에 못 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여라 해계와 감사와 의로운 삶이다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 성령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무도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주를 세상에 보내셔서 약하고 무지한 인생들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사 고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시니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돕는 것은 작아도 잘 깨닫고 한다 돕는 사람을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 매 순간 여러 가지로 도와도 그 도우심이 크고 커도 잘 모른다 사람은 행하면서 깨닫기는 하나 일순간에 잊어버린다 보는 때만 생각하고 생각할 때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것도 보거나 생각할 때만 기억하고 곧 잊어버린다 항상 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범사해 보며 잊지 말아라 생각났을 때 행하심을 기록해놓고 그 행하심을 잊지 말아라 해놓은 것도 잊으면 쓰지를 못한다 지혜로운 자도 관심이 없으면 바로 잊어버린다 생각났을 때 기록하고 영감을 돌리며 모두 행하여라 생각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못하게 된다 생각났을 때 기도도 하고 만사의 모든 것을 행하여라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마음에서 생각나도록 생각을 도우신다 다른 자보다 더 사랑해서 도와주고 대하는데도 몰라주고 대하면 다른 자와 똑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과 주시다 사람은 따지지 않고 분별 없이 보기에 제대로 못 본다 마음과 생각은 눈과 같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도우신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충만하여라 사랑이 제일이니라 사랑의 때다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잊으면 끝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하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면서 겪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야 시인하고 온전히 안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고통을 겪지 않고 행하게 하신다 사람에게 그만큼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큰 화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죽게 잘못하였어도 극률과 자비의 사랑으로 용서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신다 아멘